전연이 없던 메디칼 전문신문대 내는 걸 자주 보면서 이 보면 한국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을 너무나 압제하기 좋은 재량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냥 민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세금 제도도 국제청 내규를 바꿔서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뛰어서 왜 그러냐 내규가 몇 달 전에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건복지부도 얼마나 많은 행정명령을 남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의 우호적인 병원들은 전공의를 더 많이 배정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전공의를 별로 배정 안 해주겠다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련 병원이 전공의를 여러분들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잘 보이면 많이 주고 우리한테 잘못 보이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정책 우호적인 수련 병원에는 전공의를 우선 배정하고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런 게 참 낙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의 관료 수준을 많이 본 겁니다. 나라는 민주화가 되어야 하면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냥 관이 처분한 대로 다 뭡니까? 행정명령을 가지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나라고나 생각이 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양대 이봉근 교수께서 발표를 하셨네요. 병원이 얼마나 전공의를 잘 교육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수련 환경평가는 전공이 TO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교수들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병원이 이 같은 노력에 전혀 의미가 없다는 그런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수련 환경과 전혀 무관하게 정부가 임의대로 수련병원의 전공이 TO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병원은 지도 전문의 역량을 갖추게 굉장히 노력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학위가 없는 개원이 또한 교수로 발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진행하지 않는 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지방의료를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칭인데 전문의도 적고 의료 환경도 좋지 않은 지방의 무작정 전공의 정원을 늘린 것이 어떻게 교육환경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군수도병원 등과 같이 공공병원의 경우 지도 전문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공의 TO가 배정되는 상황 역시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TO 배정이 필요하면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그동안 노력을 해오고 체제가 잘 정비가 된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그냥 뭐죠 다 뭉개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본인들이 그냥 뭐 그냥 완전히 갑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악한 거죠. 나라가 참 정상은 아닙니다. 정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전공의 TO가 증감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련 환경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힘 썼던 병원들의 노력은 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공의 교육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전공의 교육 및 배치는 정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해서 직접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신평원 같은 신평원의 의평원 의약평가원 같은 이런 보시면 정부가 계속해서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공의는 밤새 교수들과 환자를 보며 동료의식 느끼는 경험을 해봐야 이후에 중증 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재량권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단면이니까 어제 방송이 나가고 어머니들이 몇 분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의 어머니입니다. 전공의들도 안타깝지만 의대생 당사자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질 것으로 이해합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용으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가를 낸 이후에 의대 교육 파탄자임을 당련하고 필수과 환자 사망자 수를 감추고 있습니다. 수습이 안 되니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망자 수가 증가하겠죠. 빅식스의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들의 성명성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의로 계획이 아니고 의로 농단이고 교육 농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둠을 가지고 다 덧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의대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과의사를 꿈꿨고 대학생활에서 응급의학을 진로로 생각하며 학교생활을 하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이번 입학 정원 증가와 법적 부당함, 의사 악마 등을 겪으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부모인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의로연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냥 의사보다는 덜 힘들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대생들 부모님이나 의대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들 부모님이나 의대생들 부모님은